아 바로 들어갑니다 아 이건 키고 합시다 키고 해도 깰 수 있지 생각 정리 좀요?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말고 에 다 날려먹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거짓말 펜 물약이 없구나 정펜을 끼고 있구나 펫이 아예 없네? 네? 펫 다 어디갔냐? 아 펫이 없구나 아 살리는게 있긴 하네 아 펫이 없어 요런 예상치 못한 편수가 맞았네 방금들 아 펫 안 죽었습니까? 펫 얘인가요? 잠깐만요 펫 먹이 어딨어? 펫 먹이 먹고 있는거니? 됐어 아 절개 연기 못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정신났다 정신났어 정신났어 쓰러져있어 지금 헤헤 정신났어 위험하다 정신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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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아 아 아 못깨겠는데 긴장감 넘치는거 없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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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안되네 아 이건 안되네 뭐가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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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그렇습니까? 아 그렇네요. 아 죽었다. 아 살았다. 어 왜? 아 물약 자꾸 먹어가지고 절개가 용계가 안되네. 어딥니까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아 아 아 아 아 안달줄 알았는데 헤헤 아 아 못깨겠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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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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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7레벨 정도 되는군요. 절개하고 어설트를 강화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. 이거 뽑으면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텐데 말이지. 레벨이 이렇게 원래 잘 안되나. 아 원래 이게 맞는건가? 올린거 요렇게. 이거는 깨야되는 스펙이었어. 못깰 뻔했구만. 섀도우 데리콘 한번도 실패한적 없었던거 같은데. 정펜을 끼고 있죠 제가. 어 버프 물약은 안먹었습니다. 원래 뭐야? 아 이거구나. 아 이렇게구요. 어 요정도 스펙이? 17성이 좀 있거나 좀 더 높은 둘둘인거 같은데. 9, 12, 15포, 방보럭. 이런데에서 올라갔구만. 아 그렇죠. 아 이렇게 됩니다. 아 묶일뻔했지만 깬게 중요하니까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